안녕하세요. 미국 조식탐구생활의 쥐린이 MC 원세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박명석 앵커와 함께 AMD 살펴볼게요. 네, AMD. 오랜만이네요. 두 달 전에 했었던 그런 기업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랑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제조회사고요. 굳이 비메모리와 메모리를 나누자면 다들 아시다시피 CPU와 GPU 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비메모리 반도체로 분류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CPU 쪽에서는 인텔의 유일한 경쟁사고요. GPU, 그러니까 그래픽카드 쪽에서는 엔비디아의 유일한 경쟁사죠. 둘 다 상당히 큰 산이에요, 그렇죠? 네, 맞아요. 사실상 별이죠. 둘 다 엔비디아와 인텔이라고 하면.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서로 라이벌로 둘 다 얘기되고 있다는 게 AMD의 어떻게 보면 장점이자 단점일 수도 있는 거겠죠. 너무 많은 걸 하다가 둘 다 놓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도 원래 제기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2등 자리에 만족해야만 했었던 AMD였고요. AMD라는 브랜드의 프리미엄이나 품질보다도 그냥 가성비 제품을 찾을 때 찾는 브랜드로 원래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CEO가 리사수라는 상당히 당찬 여자 CEO가 자리 잡으면서 그때부터는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를 지워내는 게 가장 큰 목표였고요. 연구개발 부서 복원에 집중해서 인재 영입에 공을 들이면서 AMD의 경쟁력을 상당히 끌어올렸습니다. 최근에는 그냥 가격으로 승부하는 그런 브랜드가 아니라 품질도 인텔이나 엔비디어보다 높은 평가를 받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럼 먼저 주가부터 살펴볼까요? 사실 최근에 미국에서 기술주가 좀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씻어낸 줄 알았는데 인플레이션 우려 그리고 또 조기 금리 인상 가능성 이런 것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파월 연준 의장이 높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여전히 나는 일시적이라고 본다. 하지만 생각보다 내가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는 오랜 기간 지속되고 있어서 혹시 이게 문제가 된다면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해버렸거든요. 이게 되게 크거든요. 지금까지 파월 의장은 절대 금리 인상은 내년 안에 없다. 맞아요. 2023년에 한다. 그랬는데 이게 시점을 정확하게 밝히진 않았지만 생각보다 오랜 기간 지속됐다. 어떻게 보면 자기의 실수를 인정한 거잖아요. 그런 거를 봤을 때 불안불안하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9월 점도표가 찍혔을 때 연준 의원들이 생각보다 매파적이다라는 걸 확인했었는데 그게 현실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투자자들이 좀 떨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AMD는 펀더멘털 탄탄하고 성장성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순항하고 있기는 합니다. 110달러가 넘는 고점에 비해서는 조정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여전히 100달러 부근에서 버텨주고 있습니다. 주가는 조정을 받아도 실적은 여전히 상승세 아닌가요? 그렇죠. 2분기 실적이 매출액 38.5억 달러, EPS 0.63달러를 기록하면서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 특히 컴퓨팅, 그래픽 사업부는 5개 분기 연속 최대 실적 경신 랠리고요. 데스크탑, 노트북 매출 향이 두 자릿수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비교하면 좀 안타깝기는 한데 경쟁사다 보니까 인텔과 비교를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랬더니 이제 성장세가 더 좀 놀라운 게 인텔의 데스크탑과 노트북 프로세서 단가가 전년 동기 대비 17% 그리고 5%씩 하락했습니다. 노트북이 17%, 데스크탑이 5% 하락했는데 AMD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둘 다 두 자릿수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AMD 컴퓨팅 부문의 매출이 65% 증가했어요. 인텔은 그 사업부의 매출액 증가율이 6%밖에 안 됐거든요. 단가가 떨어졌으니까. 그리고 엔터프라이즈 부문에서 비교를 해보면 전년 동기 대비 183% 매출액이 증가하면서 인텔의 해당 사업부 매출액 증가율인 마이너스 9%를 크게 압도했습니다. 차이가 엄청나게 벌어지는데 실적 개선 배경이 뭐예요? 기본적으로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AMD의 전략이 좀 먹히고 있습니다. 중저가 중심의 제품 선호도가 고부가 제품까지 확산되면서 우리는 더 이상 가성비 제품이 아니다. 우리 고부가 제품, 프리미엄 제품도 좋아, 써봐 약간 이런 마인드였는데 그게 잘 들어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엔비디아와 AMD가 사실상 업계의 주도주로 부상하고 있는 게 사실이죠. 2019년 2분기의 CPU 점유율이 23%였는데 올해 2분기 기준으로는 44%까지 확대되면서 2년 사이에 정말 괄목할 만한 그런 성장세가 나타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시장에서 이제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좀 불안불안한 게 사실이잖아요. 맞아요. 수급 불균형 문제가 아직까지 있기 때문에 근데 AMD 입장에서는 우리는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 AMD CFO가 나와서 말하기를 현재 수급 불균형이 파운드리 업체들의 역량 부족 그러니까 공급단에서 이게 만들 수 없는 너무 주문이 많이 들어가서 만들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도 있지만 서버나 게이밍 PC에서 고성능 칩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고성능 칩을 공급이 조금 문제가 생기면서 이렇게 되는 거다. 네. 결국 이제 AMD 칩이 이제 점점 가성비가 아니라 프리미엄 칩으로 가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고성능 칩을 이렇게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서는 AMD의 실적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향후 2년 동안 강한 성장세를 이어나갈 것이다. 라고 또 덧붙였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인텔에서 이제는 가격을 낮추기 시작했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되게 굴욕적인 일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왜냐하면 이제 품질은 인텔, 가성비는 AMD. 이런 상황이었는데 인텔이 가격을 내려버렸다는 거는 그 공식이 깨졌다는 걸 인정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총 마진이 인텔은 55.59%까지 떨어졌다고 하고요. AMD의 마진율은 45.71%까지 늘어나면서 그 마진율 간극까지도 좁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인텔이 좀 잘못된 선택을 했다. 이렇게 보시는 걸까요? 시장에서는 그런 해석도 나와요. 수급 불균형에 대해서 잘못 지금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반도체 시장이 전체적으로 다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서버를 비롯한 고사양 반도체의 수급에서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건데 그러면 인텔이 가격 인하를 해봤자 AMD 어차피 물량이 없어서 가격 경쟁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AMD는 계속 비싼 걸 비싼 대로 팔아서 받아 먹고 인텔은 괜히 낮춰가지고 그렇게 되고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AMD는 현금 보유량이 35억 달러까지 늘어났는데 인텔은 부채가 106억 달러까지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인텔이라는 회사가 현금 흐름이 워낙에 훌륭한 기업이기 때문에 인여 현금 흐름이 연간 수십억 달러라서 단기적인 총부채 가지고 월과월부 할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마진율 악화가 나타나면서 재무 구조가 약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완전히 잘못된 선택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요? 왜냐하면 인텔이라는 회사가 자존심을 버리고 상대를 인정한 거잖아요. 너를 인정한다. 약간 이런 마인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를 좀 낮추고 뼈를 깎는 노력을 하는 게 언젠가는 성과로 돌아올 가능성도 뭐 단기적으로는 손해를 보지만 본인의 뼈를 치고 뭘 취한... 뼈를 깎고 살을 취한다. 그건가요? 반대 아닌가요? 살을 깎고 뼈를 취한다 아닐까요? 아무튼 네. 아무튼 약간 그런 마인드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뼈를 취하게 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인텔 얘기를 좀 너무 많이 한 것 같은데 다시 이제 AMD로 돌아와서 자일링스 인수는 어떻게 된 거예요? 두 달 전에 저희가 AMD 영상을 제작하면서 자일링스 인수가 좀 불확실하다. 네. 맞아요. 아무래도 독과점에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각국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어디까 해서 계속 지금 스탑스탑이 걸리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게 주가의 상단을 제약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했었는데 일단 지금도 크게 달라진 건 없어요. 언젠가는 통과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빠르면 연말 안에 모든 승인과 계약을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두 달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일링스를 가져가면 AI 쪽에 부족했던 기술력이 보강되는 거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용 프로세서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없을까요?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서의 성장성을 얘기하자면 제가 봤을 때는 4차 산업혁명이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서 저는 비메모리는 무한한 성장성을 갖고 있다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아마 많은 분들이 저와 좀 동의를 하실 것 같은데 AMD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최근에는 서버용 프로세서가 아마존 웹서비스, 애저, 그리고 구글 같은 클라우드 업체들의 플랫폼에 침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서버 점유율이 2%에 불과했는데 10에서 15%까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잘하고 있는 CPU, GPU 있죠? 자일링스가 적어서 AI 보강됐죠? 서버 보강됐죠? 그리고 클라우드 쪽에 신규 진입 시스템이 50개에 달한다고 하죠? 이거 뭐 약점을 찾아볼 수가 없네요. 사실은. 그럼 이제 한마디로 투자 포인트를 정리해 주신다면요? 그렇죠. 이제 AMD나 엔비디아나 이런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어떤 주도 섹터, 주도 업종들에 대해서 저희가 봤을 때 성장성을 논하는 거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리해드린 것처럼 오히려 안 좋은 점, 단점을 찾는 게 어려운 수준입니다. 다만 최근 시장이 흔들리고 있다는 점은 감안을 해야겠죠. 가파르게 오르던 지수가 조정을 받기 시작하는 시점이라면 지금이 조정의 끝일 수도 있고 진짜 조정의 시작일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그거는 장담은 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지금이 시작이라면 자연스럽게 많이 올랐던 애가 그만큼 더 많이 떨어지는 거는 당연한 거거든요. 그럼 뭐 현재까지는 나름대로 주가가 잘 버티고는 있지만 단기적으로 추가 조정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악재가 뭐 여기서 굳이 얘기할 건 아니지만 너무 많아요. 시장의 악재가. 그렇기 때문에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좀 더 여유 있게 시장 흐름을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AMD의 놀라운 성장세와 함께 또 점점 격해지는 인텔의 견제 모습까지 살펴봤습니다. 다만 시장이 흔들리고 있다는 점에서 방금 짚어주신 투자 포인트를 되새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AMD였습니다.